역시 바로 이벤트였어 지하도시 퀀티펠트 이름이 뭐 그러냐 음 마녀의 주문 다행히 그래요 가셨고 뭐 아니 그 잠깐만 그래요 갑시다 알티나는 고문서가 있는 가시의 탑에서 결판을 내자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가시의 탑은 가시나무 숲 최신부에 있다 그리고 엘헤임의 제노이라군 거점이었다 출발 마녀의 주문 요걸로 엘헤임 메인 퀘스트는 끝 치겠지 치겠지 아마도 얜 또 누구세요 다클리프 여왕이야 로자 린데데 로자 린데데 치카 도시니 히타마나 모두 무시 치카 도시니 히타마나 치카 도시니 히타마나 치카 도시니 히타마나 누군데 약간 다크 소울 지하도시 같다 치카 도시니 히 Chuck 팀 む、昔の話です。 それが今では、隊を率いる立派な戦士。 ララノアの敬願のおかげね。 さあ、昔話はおしまい。 次は、イバラの塔の攻略よ。 相手は魔女アルチーナ。 森の結界を突破するほどの魔術師。 気を引き締めていきましょう。 はっ。 では、我々は先行し、準備を整えます。 イシリオン、行くぞ。 えっ。 すごいな。 ここが、ダークエルフの地下都市か。 この地下都市は、お姉様の城なんですよ。 ここは自由に使って。 感謝する。 ただ、他国の、それも人間が出入りすることになるのはいいのか? もちろんよ。 解放軍にはまだ力を借りたいしね。 共にアルチーナを倒し、 イバラの塔を取り返しましょう。 これは、難易度を高く言うことになるのはいいのか。 大きな危機感がない。 ゲーム、極初番以後に、 難易度を高く言うことになるのはいい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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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ルチーナ様。 反乱軍が迫っております。 反乱軍が迫っております。 ふふふ。 嫌なのは、アゴンを上げるのはいいのか。 慌てるな。 彼らが来るのは、分かっていたこと。 そのために、ここで待ち構えているのよ。 反乱軍は、ここで片付ける。 あなたたちは指示通り配置につく。 承認しました。 反乱軍がど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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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を 敷いてしまったら、 あなたが、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やすいのか。 어 되게 심플한데 아니 대체 스테이지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이렇게 심플해 저기도 막 아 뚫어야 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 브레이브를 다섯 개나 줬다구요 야 그게 더 쎄해 일단 4번대까지 다 부를게요 이게 패스트 아니 프라운에 이정도로 약했었나 심각한데 잠깐만 깜짝 놀랐어 よし 何なりと おまかせよ お力になります 向かいます ここは危険だ どこへでもひとっ飛びですよ 俺が相手だ ここに至るまでに 多くの民や仲間たちが犠牲になりました その者たちの無念を晴らすためにも ここで負けるわけにはいきません さあ行こう おまじないだよ 来やがれ 目潰しだ ここは俺が お返しだ 集中するんだ お見通しだぜ お抵折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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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う 正しい よし、よし。さて、ムカを聞きはどう出るべきか。 好きにはさせない。勝利を積み重ねよう。 私めにおまかせよ。 私たちの力を持っています。 はい。 何なりと。 大勢のまる。 いかがいたしましょう。 到着いたしました。 かかってきなさい。 本気ですよ。 立てなおそう。 あ、敵が悪くなって。 するくない。 行ってみろ。 これでどう? どうぞ。 すい。 出せません。 許さ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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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返しだ。 反撃だぜ。 これ、 누나が、 全部整理한다는 소리인가? ないっす。 三連の成果が出ましたね。 撃破しました。 どこへでもひとっ飛びですよ。 了解です。 なんなりと。 かしこまりました。 私めにおまかせ。 おまかせください。 覚悟しろ! やばいんじゃね! 飛龍と共に強くなろう。 お力になりま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小さなれよ。 あーし。 どう出るべきか。 おいしい。 えっかうんだ。 おいしい。 何処에でもひとっ飛びです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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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任せください 何処에いたしましょう 私が行こう ひとっ飛びだ 考えるんだ 私が相手だ 私が相手だ あ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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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次は 考えるんだ 行くぞ 来い 楽しませてくれよ 回復よ 回復だ めくらます 回復させてもらうよ こいつは痛いよ ナイスー 努力が向上したな 私の勝ちだ さあ行くか 任せておけ 容赦しません こちらの勝ちです 隠れが必要な 隠れが必要な ここだら 隠れが必要です 隠れが必要な 隠れが必要となって 隠れが必要です 押さえる 아니 블레이즈...야! 넌 뭐 양아치니? 넌 뭐하나? 넌 뭐하나? 넌 뭐하나? 내 눈에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놈의 장미 진짜 이씨 너무 야간데 출격을 하십시오. 가르쳐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돌리자 너무 좋고 너무 좋고 그 얘들아 그거는 무슨 짓거리니 대체 이래도 안돼 혹시? 되지? 죽어 그럼 저건 너무하잖아요 아무중 히힐 히힐 받는다! 개꿀! 맞아 이것더라 재밌다 자, 이리 와! 다시 한번 더! 다시 한 번 더! 나이 어린이들!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이거로 오는다! 나는 당신에게 남겨줬다! 당신에게 남겨줬다! 당신에게 남겨줬다! 당신에게 남겨줬다! 아 까비 어? 너가 다다 말았어? 다시 가 아 쒸 접쳐있어서 흔들먹만네 옆하구나 어? 어? 왔다 얘 까먹고 있었다 아 씨 아 라인샷을 왜 걷다 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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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네 guns Box 헌 근데 내가 궁금한게 아 들어가기도 안돼? 어? 아 저거 때문에 안되는거였구나 뭐때문에 한다는 애네 예.. 음.. 해결해 아 풀렸다 나이스 체이스 많이 다르는데 나이스 좋았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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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혼자 간 거 잘한 짓일까? 얘 할 수 있는 거 없는데 일단 돈부터 좀 뜯을까요? 나이스 이렇게 했다 싶으면 저거 하면 되긴 하잖아 일로와봐 사실 우리 엘프.. 아니 엘프렌다 롤프의 존재 이유는 이거거든요 이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왠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의 모습을 알고 싶다 그리고 우리의 대전을 찾아서 내가 다시 당신될 내가 다시 당신될 그의 영향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위협은 이 위협은 우리의 위협은 이 위협은 이 위협이 내가 이 위협을 생각해야지 안녕 친구야 아무리 들어도 후카 목소리가 아니야 이거 언니 쪽은 안 데리고 온 게 조금 아쉽네 아 걔는 공격력 막 낮출셔도 돼요 야 근데 이게 로그에 전체 칼 던지기가 진짜 쓸데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 저거 쓸데 있었어 방금처럼 물리 무휴 베리어 부술때 너무 좋다 어차피 데미지 기대하고 쓰는거 아니니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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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아 독을 그렇게 걸려 그랬어 끝내 끝내 알치나 누나 별거 아니네요 너무 너무 별거 아니었네 크흐흐흐 또 강하게 되었지 아 갔네 저기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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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해방한건데 이미 그런식으로 나오시면은 저는 뭐가 됩니까 뭐 뭐라도 되긴 하겠지만 어쩐다 어?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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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확실하게 죽는다고? 아, 그래? 아, 오케이. 알았어.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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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ła 빛난어. 이 곳이 ahí aboard. 더 되 ps4 Saru vai?? 네, 이ully가 가자.. 이건 또 역으로 확실하게 죽이네요? 대사는 보고 싶은데. 공유할게요. 도망간다. 어떻게 봅시다? 평화É.. 네. 자, 갑니다. 자, 주의하십시오. 아니 근데 그게 말이 안되는게 제가 가시의 탑을 다 뭐 어쩌라는거임 이거 기믹보스님 가득까지 하면 확실하게 살려나 뭐 아, 얘네도 대사가 있어? 그럼 조셉도 있겠네? 조롱하는거 봐 근데 이거 어차피 볼 필요 없으니까 넘깁시다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잠깐만 저 누나가 방금 힌트를 주는거 아닌가? 치킨 소나 지난번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으음 조금 来い 考えるんだ 全力で答えよう 好きにはさせない 先手を打つ おまじないだよ 邪魔をしない 行っておいで 膝まで 相手になるわ 氷を キャッ このまま行こう イメージを 死で脳は半分に 百分に得られ なる程度い 末になる ノナちょっと ノナ 추へよう ノ ノ 아르티나! 여기까지입니다. 師匠! 왜 제노이라군에 힘을 주셨을까요? 왜 잡혀지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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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댕은 왓댕을 맡기고... 왓댕은 왓댕은... 바까나 말아! 왓댕은 왓댕은 왓댕은? 탈티나! 왓댕! 고... 아... 아... 아, 마이... Soy 뭐지는 마이 u Hairior 보다... 이것은 어패스인... 오... 왓댕은 왓댕과 validate의 땅에... 宮廷魔術師になりたがる者はいくらでもいる もう居場所はあるまいな 高齢術でアレイン王子の体に陛下を呼び戻す パレビア島に追手がつかないをしむけたのも 全ては陛下のためよ そんな形で呼び戻されて 喜ぶわけないでしょ ふっ お前の言う通り バカな考えね それでも たとえ 陛下の知らないことも 陛下と もう一度 あにもいろいろ 言葉を交わしたかった くち ジョウナはもう 罪が多く多い けどキャラクターの魅力はありますが あしない え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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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レインさんに デスカルに対応して お前に感謝してもらえると え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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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ゼノイラとの戦いは コルニアだけの問題ではない え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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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레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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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が説明するわ 見つかりはしたのでも部屋が荒らされていて見つけた古文書も焼かれていたわ でも安心して大事な部分は読めたの 一角獣の指輪は契約の儀式を行えば真の力を取り戻せるわ どんな儀式なんだ 一角獣の指輪の持ち主が祭壇で乙女の指輪を渡すの 乙女の指輪って? エルヘイムの巫女に受け継がれる指輪のことです それがこちら どうぞお受け取りください 代々継承されてきた指輪を預かってもいいのか もちろんです ガレリウスを倒すために必要なんでしょ じゃあ 儀式のための道具はこれで揃ったわけか あとはアレインが 乙女の指輪を祭壇で渡す儀式をやればいいんだな ただ 古文書の損傷で 祭壇の場所はわからなかったの あっ… うん…そうか… それじゃどうしようもないな くる… 見つけるのは骨が折れそうだけど しかたね 次はその祭壇探しだな 行こうぜアレイン 待ってください あっ… 私たちも 登校させていただけますか? あっ… くる… あ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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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ルヘイムは平和を失った これからは… 自らが戦って… 本当の平和を取り戻したいの 君たちの決意は伝わった 一緒に戦おう そうと決まれば… さっ… 巫女様、行きましょう ど、どうしたんだ? あらざっと… で! マニアイズムは… だけどもいは関係者が多くな冗談して… 근데 여기까지 오니까요 아 일단은 마녀의 주문 음 여기까지 오니까 드는 생각이 스칼릿은 왜 존재하는 아니 1챕터 때 잠깐 나오고 그 뒤로 나오질 않아 얘가 4호 챕터 쯤에 나오려나 아무 효과가 없는데 뭔데 이거 그렇대요 왜 아니 조셉은 어디가고 클로에가 저기를 마지막에 갈 줄 알았는데 수인의 나라 수인의 나라 아 저기서 늑대인간 나오나 보다 재밌겠다 아카이브가 그만 그만 그만해 그만해 여기서 다 풀어주는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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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으 여기가 너무 많아. 그럼, 봐주세요.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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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비벼하네요 아잇 그지같은거 음 역시 아직 해방해야되는 곳들 좀 있네 별도로 돌아가지구 아니 맵이 너무 거지같애 야 저긴 어떻게 가는건데 저거 어? 성애가 없네 맵이 조금 거지같아야되는데 너무 거지같은걸 이건 또 강이야? 가지가지 하는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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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음 음 음 음 음 음 어느 타자 음 음 음 음 음 바다를 ringing 음 여기랑 여기만 따면 끝나겠다 오케이